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관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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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를 베푸소서 하늘이 왜 어딨냐 세상의 죄를 없으시는 주님 평안에 죽으소서 평안에 죽으소서 보라 하늘이 왜 어딨냐 세상의 죄를 없으시는 분이시 이 성찬에 초대받은 분은 복대도다 주님 자의 주님을 모시게 한 말씀 주소서 제 영혼이 온다 주님이 구하라 하시여 우리를 비추셨는데 당신이 피로 우리를 풍량하셨네 할렐루야. 주주의 몸을 명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. 컴퓨터의 통과 168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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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의 통과 169호입니다.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보시고 비오는 이 고룩한 교환의 신주로 저희를 두고 시어 제가 이 세상에서 주시기 바랍니다. 마침내 영원한 행보를 위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. 아멘 우리 신상의 아베린제님과 함께 오늘 시간을 하셨고요. 다음, 다음 주 5월 24일 5월 24일 그러면 아침 5월 24일 5월 24일 여러분 6월 둘째 주 언제죠? 며칠이죠? 6월 둘째 주 저녁에 며칠 한달이 됩니다. 며칠이요? 6월 12일 6월 23일 네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그 날은 지옥이 모여 함께하고 단순으로 해서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될까요? 그렇게 할 수 주님께 주님께서 영원히 고마운 서재 영원히 전원하신 전주 성교와 성교와 성령께서는 주님을 방문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참여하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하느님 보다 내 우리 주님 알렐루야 알렐루야 감사 기도 드리세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영원한 즐거운 우리 일에 알렐루야 알렐루야 구원하시 우리 주님 알렐루야 알렐루야 감사 기도 드리세 주님과 함께 기도 드리세 주님과 함께 기도 드리세 주님과 함께 기도 드리세